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나리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역사 특검 법률안을 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성준 씨가 아마 더불음직 의 고위직일 겁니다. 앞으로 당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김용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개량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23일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흔들 겁니다.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당신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검사 시절에 만났던 그렇게 정제되고 그냥 상식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권력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서슴지 않을 수가 있고 헌법과 법률을 모두 다 도구화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과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상식이 되겠어요? 협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지도자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을 특검법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수사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진성준은 지금 검찰,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 김용민 위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당론할 때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발의했다. 정청래, 서영교 위원가처럼의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김성은,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우인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람들이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맞습니까? 이 사람들 진짜 국회의원 맞습니까? 진성준 국회의원이 진짜입니까? 김용민 국회의원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깔아뭉개면 잘하면 근근히 임기를 마칠 것이고 잘못하면 중간에 그냥 날아가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죠. 사악함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협조해 주겠냐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여러분 사조에 300m 여러분들 그 펜서 설치해 주면 협조해 주겠냐? 역사적으로 좌파들은 그렇게 협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면은 윤 대통령 자신이 뭡니까? 그냥 같은 부류의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여러분들 집권을 마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다시 할 거고 김용민은 경기 남양주 병에서 늘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1976년생입니다. 서울생이고 진성준은 서울 강서구을에서 김태우 후보가 붙어가 이겼던 1967년생의 전북정주생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뭐죠? 공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건 아닙니다. 공병호 tv에서 한두 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정의로운 방법, 가장 훌륭한 방법, 가장 올바른 방법을 외면하거나 우회해서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감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를 국민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알면서 무시한다? 그럼 그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헌법이 뭡니까? 파괴된 사람들을 그냥 그만둔다? 그냥 묵인한다? 정치공학적 목적에 따라서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한번 보시죠. 김용민 의원의 남양주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 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플러스 8%, 플러스 18%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가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3% 내에 머물려야 되는 겁니다. 이 0값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8에서 18% 정도를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왼쪽으로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주강독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입니다. 표를 빼앗아 가지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강석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후보 똑같습니다. 진성준 후보는 차이값이 10%, 14%입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숫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태우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입니다. 표를 집어넣어 주고 표를 빼앗고 해서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표를 뭡니까? 동단위에서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빼앗아 이렇게 이동시켜준 겁니다. 김태우 후보의 여러분들 방화재 이동표를 빼앗아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분석을 이 데이터,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선거 데이터에 어떤 관계가 나왔습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12% 빼앗았네요. 많이는 안 뽑아왔었네요. 12%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 어떤 거란 겁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김태우 후보의 표를 12% 정도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12% 빼앗고 12% 대해주니까 24%를 이렇게 뭐죠? 손을 댄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짓들을 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사람들도 참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 사실을 맹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주장한 이준석이나 하태경 당선 이후에 입을 일체 다물고 있는 윤석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놓고 뭐죠? 이거를 그냥 덮기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덮고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 임기도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고 나는 이걸 완전히 덮는 순간 그건 대통령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범죄자와 동급 레벨에 들어가는 겁니다.